아, 진짜 힘내여 그래, 아래 차라리 그냥 다 내려놓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게스트 없나요? 게스트 있어요 여러분들 노잼 자꾸 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초특급 게스트가 좀 이따 들어올 거예요, 여러분 부를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여러분 게스트 원해요? 게스트 원해요? 자, 게스트가 아, 이렇게 재미없네! 진짜, 진짜 아, 왜 이렇게 재미없어, 상혜 오빠 진짜 왜 이렇게 재미없어, 이거 왜 이렇게 재미없어,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재미없어 목소리 듣고 누군지 아셨어요?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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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죄송해요,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내가 MC 대신할게요 안녕하세요 근황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라이브야? 뭐하는 노래 재밌을까? 일단은 이 모네트를 좀 옆으로 좀 비켜주십시오 헬로 제시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하는거야? 아니 여기 저기 뭐하는거에요? 요가하고요 조금 더 구간도 있게 하고싶으신 분들은 서서히 올려주세요 서서히 올려서 그대로 서서히 내려주세요 야 나도 요가할 수 있어 내가 보여줄게 아 이러나 오빠 이러나 왜 우락이 들어요? 자 반달 자세부터 보여줄게요 아 진짜 아 스탑해 때려줄까요? 잠깐만 뭘 해도 노재미래 뭘 해도 제시 섹시 요 머리부터 바깥을 가져가라 마 마마 동영장에 눈 마져도 엄마에게 받아 타고나는 맵시 밀려드는 테시 이제 모두 알아봐 헤이 제시 섹시 머리 앞이 물어봐 물어봐 어디선이냐고 물어봐 물어봐 띠는 웨이스 빅블레 꽉 끼는 청바지 초콜릿 색깔 피부까지 굴벅지 눈이 좁아 돌아가 하하 허스키한 목소리 침 닦아 헤이 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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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제꺼 여러분